안녕하세요. 투자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증시 팩트입니다. 요즘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당히 들떠있고 낙관적인 전망이 조금 압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의 상황을 돌아보면 오히려 요즘 더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특히나 바이오 관련 주식 등이 많이 포함된 콜삭 시장의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은 그 어려움의 끝이 더 찾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이렇게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왜 어렵게 바뀌었는지 오늘은 이 점에 대한 부분 등을 점검해드리고 바뀐 투자 환경화에서 어떤 투자 기준 등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지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이렇게 성장주의 어려움이 커졌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상대 성과 추이를 보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성장주 인덱스와 가치주 인덱스에 대한 상대 성과 우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성장주의 성과가 좋다라는 뜻이고요. 우 하향하는 그래프가 보여지게 되면 가치주의 성과가 좋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3월 말까지 성장주 관련 주식 등의 경우 10개월 연속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에 대한 근거는 역시 바이오랠리가 뒷받침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죠. 이달 들어서만 가치주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5%에 달하는 만큼 성장주 대비 상대 성과 추이가 상당히 좋은 모습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떤 단기적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15년대의 경우에도 한 번 방향을 바꾼 가치주의 선후 현상이 1년 넘게 이어졌었던 만큼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치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상황과 성장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상황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 과연 어떤 투자 근거는 있는 것인지 그 변화의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도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분석적인 관점에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가치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들의 지난 2013년 이후에 올해까지의 어떤 영업이익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성장주를 구성하고 있는 240종목에 대한 실적 추이 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을 살펴보시면 가치주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이익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약 전년비 16%의 이익성장을 보여주었고 올해는 추정되는 이익이 대략 약 82조원 정도로 올해 역시 5% 이상의 이익성장을 보일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성장주의 그림을 보시면 올해 예상되는 성장주들의 예상 영업이익은 약 45조원 정도로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약 30%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약 35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2016년도 대비 2017년이 오히려 10% 정도 이익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것이 성장주였는데 이들의 지난 실적을 보니까 오히려 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측면에 있어서 과연 이 성장주들이 쌍주식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논쟁이 서서히 불붙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최근 바이오 주식 등에 대한 주가 하락, 콜스닥의 부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현재 우리 한국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섹터들의 저평가 수준은 어떤가라는 점에 대해서 저가 매력은 과연 실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 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섹터별 12개월 예상 PR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는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 약 9배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산업들을 보면 역시 가장 실적이 좋은 IT가 7.6배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여전히 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의료 섹터입니다. 바이오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의료 섹터의 PER은 무려 80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와닿지 않겠지만 이 80배라는 PER를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능한 해석은 앞으로 80년 동안 돈을 모아야만 현재 어떤 기업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 관련 산업들 같은 어떤 장기 플랜을 가지고 나서 바라봐야 될 산업에 대해서 높은 멀티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기업들 중에 100년 넘게 존속된 기업들의 수가 불과 20개도 채 되지가 않고 우리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5, 60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우리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이 바이오 제약 기업들 중 80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들을 접근해 보면 정말 고평가 논란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왜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주가가 부진한지 등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식 시장의 과거에 보여주었었던 다양한 성장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전 중국의 슈퍼사이클을 전제로 한 중국 수혜주, 자본제 그리고 내구제로 나눠볼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한 성과와 지난 10년 전 황우석 랠리로 대표되는 바이오 랠리 그리고 최근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10년 전 바이오 랠리와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상승률과 상승에 대한 기간이 대략적으로 비슷하다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과거 한때 철강과 화학, 조선업종으로 대표되는 중국 수혜주 그리고 화장품과 호텔, 유통, 의류로 대표되고 있는 내구제 관련 중국 수혜주들 역시 성장주 랠리가 이어지면서 2배, 8배 가까운 주가 랠리를 보여주었었지만 약 4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하강 곡선을 그려왔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주가 수준에 대한 논쟁이 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 현재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를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가 수준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논쟁에 견딜 수 있을 만한 아주 확실한 성장 가치와 근거를 시장에게 제시할 필요성 자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마치 당장 바이오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들에 대한 조바심이 생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바이오 주식을 팔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바로 그에 대한 근거로 마지막 차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림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전개되었었던 중국 수혜주들에 대한 그림, 그중 내구제 관련 주식 등에 대한 부분 등을 비교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의 파란색 선을 보시면 당시에도 중국 경제가 정말 좋으니까 우리 국내 화장품, 호텔, 레저, 여행, 관련 주식 등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었고 2008년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서 주가가 반토막, 반해 반토막이 나게 되는 어려운 부침을 겪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7년 전서부터 중국의 유커들이 방문하고 한류가 중국의 대중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성장 요인 등이 우리 기업들의 성장 가치와 어떤 실질적인 기업 가치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었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중국 관객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여주었고 우리 제품 등이 중국 내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것들이 정말 보이게 되니까 당시 중국 수혜주들 중 화장품, 내구제 관련 주식 등의 경우는 경기 침체 때의 단기적인 부침을 보여주었었지만 현재까지 10배가 넘는 시가총액의 증가 상황을 경험해 봤다는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해 지금의 랠리를 보여주었었던 바이오 랠리가 조금 부침을 보일 가능성은 조금 커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과거 중국 수혜주들이 보여주었었던 것 같은 실질적 기업 가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익의 변화, 이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바이오 관련 주식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심은 계속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지난 10년 전 바이오 관련 주식 등이 보여줬었던 것처럼 어떤 추세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반짝 상승을 했다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어떤 순환적 성격만이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떤 시장에 대한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고 변동성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수년 동안 계속되었었던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오히려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싸다라고 인식할 만한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런 스타일 전략에 대한 어떤 전환점에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현재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증시 팩트였습니다.